자 오늘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물론 인형아이예요 자 오늘 배울 노래는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아이와 스킨쉽을 하는 그런 노래랍니다 일단은 이 노래 가사는 엄마도 너를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또 언니도 사랑해 누나도 사랑해 형도 사랑해 오빠도 사랑해 우리 모두 모두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내용이구요 또 2절 가면 우리 아이 잠 잘 자라 하는 자장가 같은 노래예요 그래서 아이 자면서도 토닥토닥 하면서 불러주실 수도 있는 영어 동요이기도 하구요 또 우리 아이에게 가볍게 마사지 하면서도 또 불러줄 수 있는 노래예요 일단 가사 보시면서 노래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에게 가볍게 마사지 하면서도 또 불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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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my loves and daddy loves and everybody loves little baby 이렇게 사랑스럽게 노래 불러주는 활동이거든요 자 만약에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가 한 100일 언저리 뒤집고 기기 그런 전에 한 6,7개월 그 전까지의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이렇게 눕혀 놓고 어깨부터 팔끝까지 조물조물 박에 맞추어서 Mommy loves and daddy loves and everybody loves little baby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쭉 팔도 마사지 다리도 허벅지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마사지 이렇게 또 몸 전체도 꾹꾹꾹꾹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들 마사지 해주시고 가슴도 양손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엄마랑 아이 간의 어떤 애착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어떤 미세한 근육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조금 큰 아이들 있으신 집에서는 엄마 아빠 가족들 사진들이나 가족 이렇게 같이 그려본 것들 그런 그림 활동을 할 때 이 음악을 틀어 놓고 아이랑 같이 배경음악으로써 활용하시면서 활동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엄마를 이렇게 짚으면서 Mommy loves and daddy loves and everybody loves little baby 하면서 아이에게 말해주듯이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활동하셔도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자 이 음악 제가 언제나 음원은 같이 여기 설명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리니까 이 음악 틀어 놓고 아이 토닥토닥 잠 재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킨더뮤직과 함께 좀 평온하고 평화로운 마사지 시간 그리고 아이랑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